다음에 목이 긴 등산화예요 목이 길어요 왜 목이 길어야 되느냐? 목이 길어야 복숭아 뼈를 덮어주고 삐뚤빼뚤 험로를 걸어가는데 균형을 잡아줘요 균형은 목이 짧아 요즘 TV에서 나오는 트리킹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목이 짧아 복숭아 뼈 밑으로 와 그런데 이걸 광고를 왜 하느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이런 산이 바이산이라고 그런데 접지력이 좋으라고 그런 신발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접지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발목을 보호해주고 에너지를 들쓰는 거거든 그래야 발목을 잡아줘야만이 이게 에너지를 들쓰고 다음에 접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발목이 길면 단점은 있어 신발 창이 꺾이지 않으니까 마찰력이 떨어져 그런데 요즘 신발을 다 좋아 그래서 목이 긴 등산을 신어야 된다 그리고 신발끈을 제대로 묶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신발, 목이 길어야만이 밑에 창이 두터워요 요즘 산에 가보면 흙길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전부 계단에, 바위에, 돌길에 그렇잖아요 발바닥이 불이 나 어린애들 보면 갓난애들 발바닥 뚝 누르면 쑥 튀어나오죠? 피부가 탄력이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발바닥 눌러봐 3년 있다 나와 탄력이 없어 그러니까 족저근막염, 근저족막염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창이 두터운 걸 써야 돼 그래서 저희 흙이 센터운 걸쳐요 너무 많고 돈이 없어서